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기 위한 그런 작전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하나 해프닝을 소개하게 되면 아마 설전이 벌어진 모양인데 어디서 당신들 땡깡이야? 아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대통령실 부근에서 박광온, 정청래 등 1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비명계를 제외하고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했는데 바로 그 면전에 집회 허가를 얻은 우파 유튜브가 확성기로 야 너희도 어디서 땡깡이야? 이 땡깡이라는 이야기 여러분 땡깡이라는 뜻 이해하시죠? 아이들이 시골에서 그냥 막 그냥 부모와 함께 거역해 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냥 온갖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땡깡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면전에 유튜브가 확성기로 어디서 너희도 땡깡이야? 이렇게 야유 세례를 보냈는데 집회 신고는 유튜브 방송을 하시는 분은 집회 신고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30여 명은 아마 집회 시위를 신고를 못한 모양입니다 알고 보니까 유튜브만 집회 신고를 하고 민주당은 안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 전면 세신을 축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렸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서 한 보수 유튜브가 시위 내내 학성기로 민주당 의원을 비난했다 그렇게 하는 건 민주당 의원들이 참 곤혹스럽겠네요 이제 사진을 실렸는데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유튜브로 집회 생중계를 보면서 경찰은 왜 김 씨를 막지 않나 그 후 스피커맨 구속하라 윤익은 경찰청장 고바라 같은 반응을 보였는데 불법 집회를 한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다른 사람 이름은 알 수가 없고 이 양반이 정청내 마포구 갑인가 그럴 겁니다 어린가 이분은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은 광진구월에서 오세훈 현재 서울시장하고 이런 맞붙었던 2020년 4.15 총선의 광진구월에 고민정 씨 그 다음 사람들은 뭐 얼굴이 썩 눈에 띄지 않네요 이걸 이런 보면서 다 이 가짜들이잖아요 가짜 국회의원들이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선관위 주도 선거범죄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정청내 의원 이분이 아마 고강원인가 원내대표 그 다음에 고민정 씨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저 눈에는 뭐 딴 게 안 보이고 야 이 다 가짜들이네 가짜들이 이제 임기 다 마치고 세비 다 받아 먹고 그렇게 나가겠구나 그래 이제 여론을 가장 위에서부터 보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법 시위를 하네요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 맞습니까 저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이라고 저 사람들이 투표한 사람들은 뭡니까 국민들도 참 답답한 모양입니다 2796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했습니다 역시 조선인민 클래스는 저질스럽고 더럽습니다 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법을 지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건박이나 하고 집회 신고도 안 한 사람들이 집회의 자유 얘기나 하고 당신들은 법이 우습지 그냥 국면 전환용 정치 검찰 이따위 소리밖에 못하니 법이란 게 얼마나 엄격하고 명확한지 모르겠습니다 2268명이 찬성하고 단 7명이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정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 적장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로 돌아가서 민생이나 챙기고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대든지 부결하든지 관심이 없다만 당신 원하는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식도 좀 상식적으로 평범하면 안 됩니까 병원 입원도 그렇고 하는 게 모두가 그 모양이니 국민들이 신뢰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2212명이 찬성하고 5명이 반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득표수가 하늘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당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득표수를 조작하려면 낙선시켜야 되는 그런 후보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그만큼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해주는 득표수 증감 작업 득표수 조작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대부분 다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표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 사실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도둑놈들이 입을 다물고 양아치들이 뭐죠 문산을 쳐다봐도 건재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해서 만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지금 계속 다 남아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 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가 다 도작된 것을 바로 밝힌 사람이 제야 전문가입니다 선거 공정성을 위한 그런 투혼 가운데서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7번의 공직선거를 선관위가 주도해서 사전특표 득표수를 다 조작해 왔다 이게 가장 기념비적인 업적입니다 이거는 무슨 대법관들에게 와유로 써 가지고 여러분들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힘당의 모모한 인사들이 입을 다문다 해 가지고 지상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청려 씨가 2020년도 여러분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가장 표를 많이 훔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황교안 후보가 자기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빼앗겼습니다 이낙연 후보한테 조작값 45%를 이용해 가지고 황교안이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45장을 이낙연 후보가 더해 주는 그런 전산조작 결과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청려 의원 같은 경우는 50% 2020년도 4.15 총선 마포구 그래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받은 사전특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두 장당 한 장을 훔쳐 가지고 먹은 겁니다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582표 정청려 플러스 7,582표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50% 상대방이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두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왜 이러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정청려 조작값 50% 넘버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넘버2가 황교안이죠 종로구에서 조작값 45%니까 그다음에 이 고민정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고민정은 고민정은 조작값 35%를 발견해낸 겁니다 이제 고민정이 받은 선관이 광진구을 4.15 총선의 광진구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의 100표수를 조작해보니까 정확하게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고민정이 받은 득표수는 오세훈이 받은 100표당 사전투표 득표수 100표당 35장 35%를 훔쳐가지고 고민정하게 대해준 겁니다 그럼 35%를 어떻게 훔쳤느냐 35% 훔친 것이 마이너스 6298표 플러스 6298표니까 얼추 여러분들 1만 3천표 정도를 증강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주모가 1만 3천표 그러니까 고민정이 어떻게 당선된가 1만 3천표 정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고민정이 간신히 당선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는 언급 안 했지만 그러면 고민정이 표를 어떻게 뽑았냐 거소선상 우편투표 국회자 투표 그 다음에 광진구월의 동별로 모두 다 35%씩 훔친 겁니다 100장당 35장을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대한민국 선거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뭐라고 뭐죠 선거 부정 언모론자 이야기를 지금 들으셔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거 털고 넘어갑시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만들어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선관위 홈페이지도 올라 있고 민간의 제야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득표수를 다 제조한 것이 그게 득표수에서 규칙이 그대로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 다 정리해가지고 발표한 게 이 도덕놈들 사권 2020년 4.15 총선을 어떻게 훔쳤냐 이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 그냥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정청내가 조작값 50%를 가지고 당선된 거 고민정이 35%로 당선된 거 이낙연이 45%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된 거 그러니까 뭐 딴 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배춘잎 사전투표지는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무슨 뭐 빳빳한 사전투표지는 뭡니까 토승에서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다 할 수 있지만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거짓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제야 전문가가 발각을 해냈기 때문에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전당대표를 지냈던 이재명 씨 그 전에 송영길 전당대표도 인천광역시 계양고래소 4.15 총선 당시에 조작값 35%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조작값 35%를 사용해가지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100장당 35장을 훔치지 않더라도 송영길 씨는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산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일률적으로 다 조작을 하니까 이렇게 35% 어제 여러분들 개표현장에서 지난 2021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광역시 계양고를 이재명 후보의 여러분들 실물로 된 빳빳한 위조투표 투입이 포착된 것을 어제 여러분들 방송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도 여러분 자유롭지 않죠 보궐선거에서 10% 조작을 한 겁니다 100장당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100장당 10장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된 겁니다 한 장을 훔쳐건 여러분 두 장을 훔쳐건 간에 여러분들 이게 송영길이고 이게 여러분들 이재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장을 훔쳐건 10장을 훔쳐건 간에 1,402표를 훔쳤네요 미래통합당 후보 한께 마이너스 1,402 그다음에 이재명 한께 플러스 1,402 총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가 2,804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 시작하게 되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배춘잎 사전투표주는 화성에 왔다고 이렇게 하면 대법관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빠빠단 여러분 사전투표주는 재금표장에서 막 몰표가 쏟아지게 되면 대법관들이 그건 토성에서 왔다 선관위가 여러분들 해명하니까 토성에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장기 투표지가 뭡니까 1,000장 이상이 인천광역시에서 나오면 그건 금성에서 왔다 선관위가 변명하니까 조재현이나 여러분 천대엽이 다 그거는 금성에서 왔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조작한 것은 어디 숨길 겁니까 이 조작한 자료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원의 홈페이지 다 올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이런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이 선거 결과를 여러분들 조작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서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에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선관위가 범죄집단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지도 선거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기관학계이라면 선거범죄집단이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드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문정권 하에서 다섯 번의 공직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해 가지고 전산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도독놈들이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할 건데 기가 찬 것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두 번의 공직선거에서 뭐 어디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것이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 발각한 것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숨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발각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해부 시리제 그리고 4.15 총선은 여기에 다 나와 있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첫 번째는 공직선거에 부정선거는 여기 다 나와 있고 제가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험난한 노력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그런 업적 결정적인 업적은 저 지방에서 생업하면서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다 분석한 제야 전문가의 공적이 아주 큽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실정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 찾아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가 선거 범죄의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산조작은 몇 사람만 관여하더라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은 조교의 도움 없이 제야 전문가가 한 사람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달리 이야기하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같은 그런 득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한두 사람 정도의 힘으로도 다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낱낱이 밝힌 겁니다 완전히 다 까발린 겁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이 됐다 이거는 참 선관위 측으로서 빼아픈 부분일 겁니다 김용빈 씨가 내 여러분들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한 번 정도 보면 정신이 버쩍 차릴 건데 본래 인간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자기 이익에 충실한 것이고 또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 이런 것만 이렇게 보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패착을 둘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보궐선거에서 조작값 10%를 사용해서 당선됐다 송영길은 4.15 총선에서 조작값 35%를 사용해서 당선됐다 고민정은 4.15 총선에서 조작값 35%로 당선됐다 정청래는 서울특별시의 4.15 총선에서 무려 조작값 50% 100장당 50장을 훔치는 그런 득표수 조작을 통해서 당선됐다 사실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들은 앞으로 계속돼야 되고 이 문제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앞날에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특히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도덕놈들 시리즈를 많이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대한민국이 다시 후기 조선시대로 여러분들 역주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부른 세계 역사도 여러분들이 한 권 구입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 쓴 통사로서는 아주 잘 쓴 훌륭한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이 10월 11일에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고 당내의 그런 경선을 통해 가지고 김태우 후보를 선택을 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김태우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이제 보궐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출마하게 됐는데 언론의 보도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그 본질적인 문제 공직선거에 선거 부정 문제를 다 입을 다물기 때문에 자다가 봉창뚜지르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좀 핵심적인 문제를 아마 이 보궐선거는 사전투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민의가 반영된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오겠죠 사전투표가 있으면 또 그렇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다루고 싶은 것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는 역대 선거가 어땠나라는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신문을 보니까 이 기사 여러분들 김태우와 관련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니까 하단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강서구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김태우 후보가 출마했을 때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모두 49개의 여름 선거구가 있는데 2020년도 4.15 총선에 모두 49개의 선거구에서는 바로 전산조작을 통한 후보별 득표수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사전투표 득표수 작업이 있었습니다 예외 없이 정청래 후보가 출마했던 마포구 갑인지 어린지 50% 조작갑 종로구 45% 고민정이 출마했던 광진굴 35% 다 49개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서구에서도 35%를 조작값을 적용해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었습니다 김태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진성준 더블당 후보한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수 조작이 거의 만 7천 표 정도 된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이 12% 더블당 미래통합당 김태우 마이너스 11%가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투표 득표율 그러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투표 조작되지 않는 투표라면 0에서 3%가 나와야 되는데 12% 마이너스 11%가 나오고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강서구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산조작을 하게 되면 규칙 수학적 관계식을 써가지고 이쪽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발표된 후보가 받은 득표수 선거 데이터에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사람들은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가지고 선거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득표수 조작을 찾아낼 수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들이 굉장히 본인들한테 권혹스러울 겁니다 4.15 총선 재검표와 관련해 대법관들의 협조를 하다가 대부분 다 무산을 시켰는데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것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거든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전산조작에 활용된 조작방법은 거의 동일하거든요 낙선시켜야 될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고 그것만큼 당선시켜야 될 후보한테 표를 더해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몇 퍼센트를 훔칠 건가 조작값을 얼마를 할 것인가만 입력할 것인가만 결정하면 되지 방법 자체는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야 전문가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하는 모두 다 뭡니까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활용한 조작값 추측 관계식을 다 발굴해낸 겁니다 오늘은 지금 강서구 김태우 후보가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뭡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얼마나 강서구에서 조작했냐 그것도 다 나오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강서구에서 이재명이 아주 근소한 격차로 승리한 선거라고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선관위가 득표수 조작에 이용한 조작값을 이용해 가지고 진짜를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윤석열이 승리한 선거가 강서구 선거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보시게 되면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한테서 조작값 25%를 적용해 가지고 표를 빼앗았습니다 심상정 한께도 25%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니 윤석열과 심상정이 각각 받은 사전특교 득표수 100장당 25장을 이재명 함께 더해준 겁니다 훔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1번 2번 3번이 선관위의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강서구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18만 9,995표 윤석열은 18만 1,510표 한 8,485표 차이로 아주 근소하게 여러분들 이재명이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4,5,6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특별서에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시킨 값입니다 복원을 해보니까 윤석열이 3만 1,540표로 승리한 선거를 이재명이 8,400몇표로 승리한 선거로 그렇게 둔갑을 시켰습니다 누가 둔갑시켰습니까 선관위가 둔갑을 시킨 거죠 선관위가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 여러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한 게 딴 게 아닙니다 그냥 선관위가 만든 입력하는 조작값에 따라서 득표수가 다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강서구에서 일어난 일은 전국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조작값 25%를 사용해 가지고 25% 맞죠 25%를 사용해 가지고 표를 윤석열과 심상정에게서 여러분들 훔쳐 가지고 그것을 전산적으로 이재명에게 플러스 더해 주는 그런 조작방법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윤석열이 3만 1,540표를 승리한 선거를 이재명이 8,485표 차이로 예를 들어 승리한 선거로 탈바꿈시켜 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주도했습니까 선거간리위원회가 주도한 거죠 왜 선관위 이름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1번 2번 3번이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 1번 2번 3번을 분석해 보니까 조작되어 있는 규칙을 찾아낸 것이고 그 규칙을 이용해 조작하기 이전으로 이런 복원한 것이 4번 5번 6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다 조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 김태우가 여러분 구청장이 당선된 선거는 조작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선거 조작을 행하는 선거 사기범들은 눈치를 봤지만 그래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조작값은 다른 선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눈치를 본 거죠 선거 사기범들이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우가 당선된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15%를 조작한 겁니다 김태우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더불 민주당의 김성현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그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225표 플러스 7,225표니까 얼추 14,400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모든 선거 데이터를 만져서 국민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선관위가 여러분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을 때 강서구청장 선거를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니까 김태우가 2천여 표 차이로 간신간신히 당선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에서 찾아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4,5번,6번을 다 발굴해 보니까 김태우가 16,799표로 여러분들 승리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김태우가 2천표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승리한 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발표한 내용은 개인적인 호불호나 감정 같은 것이 일체의 여러분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너무나 냉정하고 냉철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회가 이런 발표했으면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일체의 주칙이나 관계식이나 조작값을 발견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에 있는 사람인지 외부에 있는 사람인지 관계없지만 선관위 명의로 발표된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정확하게 후보 사이에 얻은 표를 이동시킨 정감시킨 그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 규칙의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다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인 겁니다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야 전문가의 노력에 의해서 발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무슨 문과 출신의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적 수사나 레토릭이 필요 없고 그냥 객관적인 통계로 다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그렇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2017년 대선부터 7번 어떻게 나왔는지를 낱낱이 파악한 것이고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선거에서 김태우가 15%를 어떻게 빼앗겼는지를 밝힌 척이고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조선사람들하고 달라야 되죠 반과학 쪽에 써서 안 되고 반사실 쪽에 써서도 안 되고 반학문 쪽에 써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는 누구를 봐주고 누구를 두둔하고 누구를 눈감아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선거 데이터라는 것은 그냥 일어난 사실을 데이터가 증명하는 것이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을 보고 믿기를 원하기 때문에 선거가 무너진 것을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그냥 은폐하거나 깔아뭉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사실을 깔아뭉길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문제는 현재의 완료형이 아니고 현재의 진행형이고 미래형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노후와 자식들의 앞날을 지키는 일이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짐승이 아니면 이런 부정과 불법과 불의와 조작을 깔아뭉개는 양아치 쪽에 서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그 반듯해야 개인도 구할 수가 있고 나라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곡해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자신과 그리고 자식들과 나라의 앞날을 위하는 쪽에 반듯하고 올바른 길에 그렇게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이 상반기에 완관된 도덕놈들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여러분들 발간돼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세계사에 대한 통사 정말 요즘에 찾아보기 힘든 훌륭하고 묵직하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지금 조작문제 특히 문재인 정권 하에서 통계조작 통계조작 문제가 상당히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는데 문정권 하에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그런 조작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어떤가 하는 것은 득표수 조작 선거조작이 있고 또 선거조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전정지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여론조작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자신들이 펼쳤던 소득주도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동산정책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가지고 통계를 다루는 관련 부처 관계자나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통계를 조작한 문제가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한국사회에서 조작을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이 발각될 가능성이 낮고 또 조작이 설령 발각되더라도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대개 이제 조작을 주도한 586운동군 정치인들 주로 더블당 출신들이 많죠 그런 경우에는 젊은 날부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합리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작에 대한 그런 죄의식 같은 게 거의 없는 거죠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작에 따른 그런 책임을 지는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문제뿐만 아니라 탈원전에서도 보시다시피 경제성을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련자들이 중간에 이제 피레미들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와대에서 이 문제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참 큰일인 것은 나라에서 조작을 뭐 그냥 밥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숨을 쉬듯이 그렇게 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무슨 조작을 못하겠습니까 문정권 당시에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서 황수경 박사가 통계청장을 맡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나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도 수군거렸지 않습니까 아마 청와대 측의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수경 씨가 물러났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가지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은 청와대 측에 무리하고 불법적인 그런 통계조작 요구에 일체 협력하지 않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황수경 통계청장을 우회해 가지고 공무원들을 이렇게 회유하거나 압박을 행사해서 통계조작에 협조를 받은 그런 부분들이 감사원 감사로 이렇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황수경 통계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청와대의 자료를 일체 제공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을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강비를 했냐 이제 이렇게 협조를 안 하니까 그래 네가 뭐가 잘났냐 네가 잘나 가지고 통계청장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를 통계청장을 만들어줬으면 당연히 불법이건 합법이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냥 목을 날려버린 거죠 그게 이번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 제공 요구를 거부한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결국은 청와대의 불법적인 요구를 거부한 그 결과로 경질되고 말았다 이게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통계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제가 보듭하겠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 교수인 홍장표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수사 대상에 떠오르겠네요 세상이 뭐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건지 죄의식이 전혀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통계조작 여론조작 그 다음에 뭐 또 대법원 판결조작 권순일 씨의 재판거래 의혹도 마찬가지고 4.15 총선 관련 선거 무효소송에 대해서 대법관들이 깔아뭉긴 걸 보면 사실 제 입에서 저 사람들이 인간인지 아니면 짐승인지 이런 생각이 나오거든요 좋은 세상이 그 사람들한테 계속 돼가지고 그들이 저지른 불법들이 모두다 이렇게 덮이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지 않습니까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을 비롯해가지고 부동산 전체를 담당했던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들이 대부분 통계조작에 이제 연류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 번 이제 황수경 통계청장은 청와대의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안 된다 그런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서 불가합니다 이제 홍장표 씨나 이런 사람들은 교수 출신이고 또 탈원전 정책에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지금 아마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한양대 교수지 않습니까 이 어쩌다 공무원이 됐던 어공들은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일삼더라도 별로 크게 개의치 않죠 앗 뜨거워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늘공 늘 공무원들은 알지 않습니까 정권은 바뀔 수가 있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가는 그냥 골로 간다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협조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청와대의 한 수석은 2018년 4월 달에 직접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만나가지고 불만을 토로했네요 다른 기관들은 통계자료 사전 제공을 잘하는데 왜 통계청만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통계청장이 협조를 안 하니까 우회적으로 통계청 일부 직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청장 몰래 통계를 조작하는 그런 일들이 낱낱이 이번에 감사원 감사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런 조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론조작도 엄청난 그런 범죄지 않습니까 여론조작만 범죄입니까 지난 정권에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런 여론조사기관들이 다 여론조작에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조작이 단순하게 국정지도조사 같은데 거치지 않고 아주 민감한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한 그런 마사지용으로 사전정지 작업으로 통계조작을 하는 경우는 어마어마한 범죄지 않습니까 선거 조작에 필적할 정도의 범죄 행위가 통계조작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승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단 한 건에 대해서 또 통계조작에 관여됐던 여론조사기관이나 또 그런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이나 수사나 이런 부분이 일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 덮더라도 2017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물 마시듯이 밥 먹듯이 여러분들 덕표수 조작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주장이 아니고 덕표수 조작이라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덕표수 통계를 통해서 지금 다 고스란히 정거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사람이 알고 바둑이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불구하고 다 그냥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깔아뭉개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도덕조라는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고 나라의 앞날 이렇게 모든 것이 조작으로 통해 가지고는 참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통계조작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게 됐다 이런 수준에 거치지 않고 그것을 좀 더 깊게 또 멀리 넓게 바라보게 되면 한국사회에서 조작을 하더라도 조작에 대해서 문책이나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부분들이 앞으로 한국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악영향을 깊이 고민해서 이렇게 여론조작이든 통계조작이든 선거조작이든 간에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시작한 한국인이 쓴 세계역사에 대한 그런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요즘에 여러분들 책들이 또 많이 나오고 그러나 가벼운 책들이 개개 주류를 이루는데 이 책은 한 천쪽 분량의 좀 두터운 책입니다마는 여러분이 한 건을 완독함으로써 세계역사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여전히 과거형이나 현재의 완료형이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선거 부정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친 올 상반기에 왕관된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리셔서 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기 조선시대의 시민들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도록 참정권을 지키는 활동에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게 되면 정의로움이라든지 올바듬이라든지 반듯함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온데간데가 없고 한 가지 떠오른 단어는 올해 상반기에 공직선거 부정선거 문제를 해부하기 위해서는 5권의 책 제목처럼 도독놈들이 우글우글하고 그 도독놈들이 저지른 도독질을 눈을 감거나 외면하거나 문산을 보거나 아니면 조직적으로 은폐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양아치 스타일의 이름들 정치인들이 참 버글버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인은 온대간데가 없고 도독놈들과 양아치들만 우글우글하는 그런 한국사회의 정치하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료게 될 비용을 생각하게 되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 뿐 아니고 참 앞으로 그 비용이 얼마나 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접 현실 정치에 제가 관여하는 바는 없지만 정당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결사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 성향이라든지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결사체가 정당이고 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본인이 추구하는 이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본인이 꿈꾸는 세상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이 명료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선거철이 되게 되면 A정당에서 B정당을 옮기고 또 A정당과 B정당이 판이하게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와 다른 경우에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죠. 특정 정치인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그냥 철새 정치인이 아니고 어떻게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추구하는 이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정당을 옮겨다니는 정치인을 보게 되면 한마디 꾸짖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입에서는 참 양아치들의 정치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의 인재의 영입 1호를 보면 좀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온라인판에 조선일보 일면에 조정은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런데 개인적인 호불호 문제를 떠나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이 양반이 보니까 젊은 분인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천심사를 거쳐 가지고 공천을 받지 못하니까 탈당을 한 이후에 시대전환이라는 그런 정당을 창당했다 이야기죠. 그 시대전환을 창당한 이후에 또 그것도 여러분들 관두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서 탈당한 이후에 그런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 해당하는 더불어신민당에 입당을 해 가지고 건배치를 달았는데 또 여기서도 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대전환으로 복당을 위해서 제명 탈당 시에는 비례대표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제명 처리하게 되면 시대전환으로 복당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하다가 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영입인재 1호로 이렇게 입당을 하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야 뭐 이 순발력이 뛰어나다고 할까 참 그렇지만 젊은 사람치고 정치를 왜 하냐 이야기죠. 정당에 왜 가입하냐 이야기죠.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꿈꾸는 세상과 일치하는 정당에 가서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좌우의 스펙트럼이 아주 극단적인 그런 경우를 4년 만에 다 이렇게 완료하는 경우는 참 옳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잘 지적했네요. 2020년 총선 때 자신이 만든 당을 탈당해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신민당입니다. 이런 꼼수를 통해서 그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의 정당에서 부용한 것입니다. 민주당 편에 서서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후의 행보는 좀 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반대 앞장서는 등 현재의 국민의힘의 여권 편에서는 무언치간 행보를 보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초선임에도 입당과 탈당을 반복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정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구현하기 위함이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정 정당에 이데올로기가 부합될 때 그 정당에 몸을 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참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더블당에 입당을 했다가 공천 안 두니까 나와서 시대전환을 만들었다가 또 비례대표를 준다고 하니까 더블시민당에 입당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시대전환으로 복당을 했다가 그다음에 잽싸게 국민의힘에 영입하는 양아치들의 정치의 원형을 보는 같아 가지고 좀 옳은 것 빠른 것 훌륭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 보통 시민들이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과 불법을 다 여러분들 덮고 그리고 거짓과 위선과 조작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 참 길게 보게 되면 참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양아치들의 정치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문제를 한번 다룹니다 그것도 영입인재이론에요 당선만 되면 다 오케이다 이렇지는 않죠 정치라는 것이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쓴 많은 그런 책 가운데서도 또 세계사에 대한 통사는 아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김동주 교수가 26년 정도의 신학과 역사에 대한 그런 아주 진지한 연구와 성찰 작업 끝에 펴낸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요즘에 여러분들 보기 드문 훌륭한 책입니다 아주 잘 쓴 책입니다 공을 많이 드린 여러분들이 세계사뿐만 아니고 한국사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감옥 간빵은 참 죽어도 들어가기가 싫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살다 보면 또 죄를 옳은 일은 아니지만 죄를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강수인 영장 청구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이제 단식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가 간빵에 가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명분이 없는 이유가 없는 또 해서 안 되는 그런 단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를 푸니까 이제 문재인 씨가 올라가 가지고 뭐 이렇게 아주 선전효과가 큰 그걸 했네요 그리고 뭐 요즘에 중앙일보 논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중앙일보 논조가 참 지금 이번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세 건이지 않습니까 검사 사칭뿐만 아니고 그 다음 대북 송금과 관련된 세 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아직 영장 청구가 되지 않은 여러 건을 총동원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가 벗어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뭐 대한민국에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떻든 간에 정치 권력이 만들어내기 위해 내는 데 따라가 좌우되는 그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씨가 감옥에 들어갈지 안 갈지는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지금 경제사범을 제외하고 이제 미국이 초강력한 그런 대북 이런 제어 정책 대북 여러분들 이 압박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하에서 대한민국 굉장히 중요한 지방자치단체 장이자 유력한 그런 대선 후보가 북한에 돈을 제공하고 방북을 추진했다 돈은 준 거지 않습니까 300만 불을 그 자체가 그냥 완전히 제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재명 씨 자신이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딱 잡았다는 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을 아마 조선일보가 입술한 것 같은데 17차례 17차례 보고를 받았네요 대북 경협사업과 그다음에 여러분들 방북사업 개인적으로 방북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경제사업 몇 건 그다음에 방북사업 몇 건 이렇게 보고받은지는 모르겠지만 총 17차례 17차례 보고를 받은 거가 검찰 공소장에 나와요 검찰이 이재명 대북 송금 최소 17차례 보고를 받았다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이렇게 돈을 주고 쌍방울 그룹을 여러분들 이용하게 된 것은 대선에서 대북사업과 관련해서 한 건을 크게 터뜨려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취임한 2018년 7월 무렵부터 결국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대북정책선거가 큰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건을 노리게 된 거고 그 한 건을 노리게 된 거에서 결국은 문정권이 추진했던 대북방북단의 본인이 제거되면서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밝혀진 거죠 밝혀지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지 단식을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또 이번에 검찰의 영장 청구의 세 건 가운데 한 건이 검사 사칭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후속 보도가 이렇게 나오네요 검찰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정인에게 수차례 위정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정거물로 채택돼 가지고 검찰도 사건이 얼마나 민감한 사건입니까 전 대선 후보이자 현직 민주당 당대표이고 앞으로도 정치적 생명이 살아남게 되게 되면 유력한 그런 대권 후보를 감옥에 보내는 일이니까 얼마나 사르른 판을 걷듯이 그렇게 치밀하게 그렇게 수사를 했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단식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벼량 끝 전술이라고 그렇게 하죠 감방은 못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공병호 tv가 한 2, 3일 내에 여름 실시했던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이틀 전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왜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틀 동안 2만 7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97%가 감방 가기 싫어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벼랑 끝 선택이다 이걸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물론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2만 7천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해 가지고 97% 정도가 이재명 단식은 감방 가기 싫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정도가 되면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히 관심 가지는 것은 저렇게 벼랑 끝 전술을 써 가지고 단식에 들어가는데 과연 감방 가는 일을 피할 수 있겠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범법행위가 명확하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이 범법행위를 총선과 연관시켜서 정치적 행위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너무나 명확한 범법행위가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니까 이런 경우에 단식을 하고 우단식을 하고 단식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야기죠 저는 쉽지가 않다고 보는데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루 전에 실시된 건데 이재명 단식 구속 피하기 위함이라고 믿는 분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만 4천여 명 정도가 설문조사에 응했고 94%가 구속될 거다 5%가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압도적인 다수가 구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압도적인 다수의 의견처럼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판단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재임 중에 저지른 그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우리가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참 대단한 세상입니다 이 정도의 이렇게 불법적인 행위에 관계한 상태에서 단식을 행하는 사람도 대단한 거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 감옥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국회의 권한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거고 한번 두고 보시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자 여러분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부터 여러분들 소개하기 시작한 이 추천도서 한국인으로 손으로 쓰여진 세계 역사에 대한 통사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수의 역작입니다 특히 기독교를 신앙으로 취하고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 읽기하고 맞물리게 되면 대단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많은 책들이 이렇게 제가 독서 프로그램을 가끔 운영하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보는데 가벼운 책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세상 전체가 가벼워지니까 묵직한 책 또 유익한 책 훌륭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